네 한인 커뮤니티의 취약계층 그리고 노인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 하와이 한인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룡 한인회 회장을 만나 지난 400여일 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 방역을 위해 한인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와이에서 발생한 지 벌써 한 4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인회에서 참 많은 일들 해오셨는데요.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2020년 작년이죠. 미 본토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후로 우리 하와이 한인회는 어르신들 비상연량망을 구축해서 안부 전화를 매주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자택 대피령이 일어난 후로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식료품, 방역용품 이런 걸 계속 우리가 매월 전달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의미 있는 일이고 참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 비상연락망을 제대로 갖추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에서 시작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한인회에서 매년 4년 동안 우리 교육관에서 어르신들 한 150명 리스트를 가지고 4년 동안 계속 이분들 교육도 시키고 노래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비상연락망이 연결돼서 그뒤로부터 안부를 물어보면서 우리가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는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연락망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라 그래서 더 경쟁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었고 동포서에 알리다 보니까 자제분들은 거의 다 본토에 가고 계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연락이 와서 자기들도 도움을 달라 해서 그분들을 추가해서 250명 됐어요. 그 어르신 중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밀착해서 해주실 수 있도록 그런 연락망을 구축을 해놓으신 거였군요. 실제로 그러면 환자가 발생했나요? 다행히도 우리가 한인회에 등록되어 있던 독거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한 명도 그런 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뭐였냐면 혹시라도 그런 확신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식사 문제, 식당도 우리가 다 어렌지 해놓고 또 식사를 배달할 수 있는 분들까지 우리가 다 밸런티를 많이 해서 준비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분들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 한인 사이가 더 밝은 사이가 아니냐 어른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환자가 없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어르신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물품을 또 구비를 하시려다 보면 자원봉사자들이랑 힘을 합해해 주셨겠지만 물품이나 여러 가지 경비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이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재원 마련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전보 의사들이나 또 우리 동포들의 협조를 받는 밸런티들 이런 분들의 복귀 때에서 나오게 됐었고 우리가 1년에 10번을 했는데 매번 경비가 4, 5천 벌씩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번을 하셨다는 게 지원 활동이요? 10번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0만 벌 정도로 그 비용이 들어간 상황인데 그걸 생각할 때 좀 엄청난 건데 우리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게 바쁘다 보니까 400여 일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일의 이사님들이 박자 자비를 보태시고 자원봉사자분들도 힘을 보태시고 나니까 시에서 그 다음에 지원을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주정부, 연방정부, 시정부에서 시의원이 다 각색해서 돈을 받아서 거의 한 5만 벌 정도의 재원이 필요해서 그 돈을 가지고 1,000명 KF를 살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연방정부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농장에서 우리 하와이에서 생산적 농산물을 사서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1,000명 분 그러니까 녹갈사의 주민들한테 우리 한이들에서 1,000명 분을 더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로 하와이, 호눌룰루, 아예야 저쪽에 올리브 감리 그쪽으로 나눠가지고 약 1,000명 분을 우리가 소화시켰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인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게 한 두 달 전쯤에 이제 하와이에 드디어 백신이 도착을 하면서 백신 접종을 신청하는 분들을 위한 봉사를 하셨어요. 그 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민원을 매주 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도 영어관계 짜비어내분들을 우리가 이제 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민원을 하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백신이 접종 문제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맞은 방법이 없는가고 그 전화를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접수시켜주고 또 우리가 그 대응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참 정신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런 서류나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이제 영어로 돼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한인회에서 다 직접 대응을 해 주신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접수할 때 보면은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메일 가진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접수하게 되면 연락이 이메일로 들어가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 난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회가 적절하게 처리해가지고 다 맞게 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그 백신 접종 대상자가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이제 봉사도 많아지실 것 같아요. 회장님. 앞으로에 그러면 어떤 계획 가지고 있으신지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보험도 없고 또 여러 개 상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정부는 시정부 담당자를 설득해서 좀 확답을 받아내고 이런 과정이 사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약 선착순이 한 100여 명 정도를 그 5월 8일 날 오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험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의론을 해서 우리 시정부 주정부 관계들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좋은 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분상 합법적으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곳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일도 하시는군요. 유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신분증이 없는 분들 보험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특별히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보죠. 이런 상황에 다 백신을 맞아야 되니까 가능한 우리 한의원 동포들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줘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주는 게 우리 한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총 몇 분 정도의 한인분들이 한인의 도움으로 백신을 맞았을까요? 우리 한 1,400명을 계산 다하기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1,400명 정도의 백신 접종에 협조해 준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오늘 뉴스를 보고 혹시 주변에 이런 독거 어르신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이 필요한데 한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도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그건 우리 지금 사무원이 항상 상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도울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같이 역경을 겪어나가고 또 아울러 우리 한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혹시 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자원봉사자 많이 필요하신가요? 그건 많이 필요하죠. 이번 당장 5월 8일 날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80명 정도 반륜체로 도움을 받고 있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오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앞으로도 필요한 도움 한인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길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회장님. 앞으로도 한인 어르신들 그리고 소외계층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험이 있고 어려울 때 참 우리는 백신을 놓아주는 다 어려워서 못 오는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희들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